cutthew 블리카 찰에 뭐야 왜 소개 샀어 니 거야 내 거야? 어 이거 봐봐 내가 사이즈가 진짜 잘 어울린다 샀어 아 귀여워 완전히 하지마 봐봐 너 잘 못했냐 내가 아니야 귀여워 너무 귀여워 괜찮아 너 입어 두개 다 너 오버 사이즈로 하나 더 입으면 되겠다 응? 안 입는다고? 저 사람 민망하게 하는 거야 너는 민망해 어디 가? 애 가는 김에 바꿔와 그럼 싫어 어? 입었네? 아니 입어 귀엽잖아 왜 안 입는다고 그랬어 자 하나 둘 셋 너무 귀여워 알죠 진짜 귀엽다 얼마나 귀여워 왜 안 입는다고 했냐 진짜 추워서 입었어 마음을 움직이는 부드러움이 있다 부드러운 소주의 처음 처음처럼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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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놀라기 오늘 밤에 찾아서 감사합니다.